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둔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스쳐가는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 생각을 마음속에 어떻게 품고 있느냐 아니면 마음속에 품지 아니하고 그 생각을 버리느냐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좋은 생각인가 나쁜 생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생각인지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그 가장 근본의 원인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바로 사메엘 스미스가 말한 대로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는 것입니다. 또한 그 습관은 성격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격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모든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이것을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그 20인을 설정하는 그러한 것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인들 참 인류 역사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그러한 위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는 누구인가 이러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있죠. 뭐 찰스 다윈, 진아론이라든지 그 외에 진기스칸, 나폴레온,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에디슨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1, 2, 3, 4회를 한 사람들은 누구냐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만만큼 수많은 사람에게 이 종교적인 그러한 삶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또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 우리가 생로병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내서에 대한 삶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나름대로 사상의 체계를 또한 나타내고 또 수많은 사상가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체제를 구원해 냈다. 이게 마르크스라든지 레니라든지 앵겔스라든지 이러한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체제 또한 공산주의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사회주의 체제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사상들이 생겼고 그 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입어서 좌파니 우파니 뭐 여러 가지 자본주의 사회니 공산주의 사회니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세상의 전쟁과 충돌이 엄청나게 역사를 장식한 거 아닙니까 비극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참 오늘 성경에 말한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천국을 이루고 이 땅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예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생명을 누리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모든 위인 중에 위인으로 이 세상 속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 이거예요 왜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를 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천국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을 우리가 얼마만큼 확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사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저 세상에 흐르는 대로 교회는 나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과 별로 구분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그리고 내세의 삶이 어떤 조건을 가진 삶이 되어야 우리가 내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이 그냥 아직 그런가보다 그렇게 막연하게 목표를 생각하고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읽고 말씀도 듣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그들의 삶에 도전이 없다 이거예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치료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변화 별반 다름이 없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목표가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삶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오징어 게임 얼마나 폭발적인 인기로 세계 넷플릭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영화가 일반 극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영화 인터넷 영화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서 가장 세계 1위를 달고 있는 것이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의 내용이 뭡니까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이 적자 생존의 삶 네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아니면 내가 죽느냐 네가 사느냐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그러한 생존의 법칙 그러한 가운데 참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어렸을 때 했던 그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든지 뭐 뭡니까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냥 공감을 얻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도 그런 게임이 마치 우리 인생의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괴로운 삶에 많은 사람들이 나고 되죠 그래서 그 주인공 456호 그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456억 원이라는 것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다시 게임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이거 이 세상에는 아무리 승자 독식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승자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이 세상의 삶 자체가 희망이 없는 삶이에요 짐승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스티브 잡스 21세기에 참 현대인의 삶을 변화시킨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변화시킨 위대한 창조가라 그럴까요 아이디어 스티브 잡스 대표적인 사람 그가 죄장암에 걸려서 죽기 전에 그는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이런 연설을 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하는 것이 거울 앞에 서는 일이다 그래서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는 스티브 잡스 너는 오늘이 마지막 너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네가 계획한 모든 삶이 과연 네가 예스 할 거야? 너 할 거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자기는 매일 그렇게 하면서 많은 경우에 너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과감하게 자기는 생각을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걸고 내 마지막 삶을 걸 정도로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기를 Stay hungry Stay foolish 좀 번역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Hungry 정신을 가지고 그까지 버티는 자 아주 미련할 정도로 우직하게 버티는 삶을 살라 이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과연 스티브 잡스처럼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인생을 버티면서 끝까지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삶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결단이 1980년 4월에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많은 고뇌와 아픔과 불면증과 때로는 우울증과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모습 이러한 그러한 신음 속에서 무엇이 내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일인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마지막 자리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내 마음으로는 착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고 착한 삶을 살려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 마음 한쪽에서는 육신의 정력을 위하여 나를 짓누르고 인도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나를 억누르는구나 이러한 고민을 좀 비교하기는 무하지만 제 자신도 20대 때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참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그러한 곳에 20대의 중반에 제가 초반이죠 초중반에 들어가서 독일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그러한 문화적인 충격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잘 진척이 안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따르는 과연 내가 이러한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죄성의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과 이걸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고민을 한 적이 있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긍률이 여기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게 했더니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강의의 말씀을 통해서 삼광처럼 내 머릿속에 비치는 광명한 빛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그동안 억제고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고 그야말로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거야 해방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20대 초반의 의학도로서 저는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살았다 이게 마치 사형수가 대통령의 그 사면 선언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풀려났다 이겁니다 영원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사는 삶 속에서 신음하던 20대 청년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그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 이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파사했다 이거야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대로 사람이 물건을 놓으면 그 자리에 떨어지는 게 중력의 법칙 아니에요 사과가 왜 떨어지나 뉴턴이 고민하다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랬다 이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중력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법이라는 게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다 그 굴레 안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웃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지옥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지옥은 있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느냐 죄인들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습니까 죄를 한 번만 지어도 그는 죄인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천하에 예수 외에 다른 구원할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참 복된 자입니다 너무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독교만 종교입니까 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는지 몰라 이 기독교 제가 믿는 그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오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이에요 영생의 길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외국인이 와서 있을 때 많잖아요 우리 200만 3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은 여기서 범죄하면 자기 나라의 법에 조촉을 받지 않냐고 대한민국의 법에 조촉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질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세상의 법대로 우리가 정지함을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의 법 마귀의 법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이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미쳐버렸어요 완전히 예수에게 빡 가버린 거예요 새로운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냥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안에서 고민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도 신부님에 찾아가서 고민도 하고 고해성사도 보고 많은 주기도 없는 성우성도 외우고 또 양노원에 찾아가서 봉사도 해보고 그러면 당장은 마음이 편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즉시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 내 자신이 헤어나오지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 고민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민은 성경에 있던 위인들 다 고민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정죄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됐다 자녀는 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요 자녀는 상속을 받을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이와 같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마치 천국을 찾는 자가 어떤 자냐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그 땅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평생 먹고도 남음이 있는 엄청나게 비싼 보화를 몰래 발견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보화를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보화가 내 소유가 될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 그래서 땅의 소유주는 그 땅속에 있는 것까지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화를 발견한 자는 마치 천국을 발견한 자와 같은 비유를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만큼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지옥 같은 마치 오징어 게임과 같은 결국은 나중에 한 사람 남은 자가 차지하고 승자 독식의 세계에 있지만 그러나 그도 결국은 다시 체바퀴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 이게 맞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르 체바퀴 같은 오징어 게임 속에 사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내려와서 그 게임에 동참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에 완전한 승리를 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 게임에서 해방되는 해방자로서 구원자로서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마련해 주셨다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종교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막연하게 어떤 줄에 좋은 줄에 서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착한 행시를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쁨을 너무나 감격하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나는 받아들였습니다 6개월 동안은 밥을 안 먹어도 좋을 정도로 기쁨이 넘쳤어요 천국에 있는 삶 사는 것 같은 그 기쁨을 만끽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이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남독에 와 있던 우리 동생들 보고 오빠가 좀 정신이 이상해졌나 왜 이렇게 한 1년 사이 이렇게 변했을까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천국과 지옥의 그러한 삶 속에서 천국을 차지하는 그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을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얘기예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투자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4장 44절에 보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기쁨은 대가가 있는 기쁨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냥 뭐 은혜로 말미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건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하라고 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투자가 필요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아래에서 내 자아가 내 삶이 깨트러지는 거예요 내 정력이 깨트러지는 거예요 생티피케이션이라는 성화 구원에 이르게 된 자는 구원을 받을 자는 성화의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길을 가게끔 돼 있어요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아주 좁은 길이에요 뱀과 정갈이 우물기는 좁은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일단 발견해서 기뻐하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전체를 투자해야 된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강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실족하고 타락하고 믿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 후부터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복음으로 하나 되어 사는 삶을 살라 빌리포세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생활을 하라 삶이 합당해야 된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먼저 협력하라 혼자 신앙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여 서로 지체가 되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고 각자의 인생의 건축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운명의 공동체라 운명의 공동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은 부활에 이르는 길이요 그 길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있는 길입니다 전 재산을 투자할 수 있는 가치 여러분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할 수 있습니까? 투자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을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천국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대적하는 것 유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영적인 깨달음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구원에 대한 깨달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갈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믹스할 수도 없어요 섞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 예수 믿고 다 구원 받았으면 또 이런 고난을 왜 당해야 되나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다 고난을 당하셨잖아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이단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우리의 고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당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 이겁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자기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길에 우리는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왜 잘못된 것일까요 기복신앙은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물질적인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그야말로 풍요롭게 사는 것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그 목적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황금을 숭배하는 이교도의 신앙과 같은 바알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왕이면 예수 믿으면 동시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도 동시에 얻는 것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또랑치고 개도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뭐가 있나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러나 순서가 여러분 틀리면 안 돼요 개를 잡으면서 또랑칩니까 아니죠 또랑을 치니까 개가 잡히는 거예요 누이에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매부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다가 보니까 틈으로 물질적인 것이 달라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것이라는 것은 thing 물질만 이 물질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바뀐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내 유명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그분의 그 유명한 삼박자 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삼박자 구원이 어디서 나온 거 요한 3서 1장 1, 2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좀 성공과 번영을 이 땅에서 이런 것을 추구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조 목사님의 그 신학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방기를 드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의 진면목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요한이 사랑하는 가요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서신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 이 영혼이란 말의 헬라의 원어는 네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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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페시란 그 말은 혼이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 혼이 잘 됨과 같이 이 잘 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유호도란 말 유란 말은 좋다는 말이에요 호도란 그 말은 길이라는 얘기에요 내 혼이 바른 길 좋은 길에 들어선 것 처럼 그 결과로 네가 범사에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혼이 잘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적인 기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느끼고 여러분이 어떠한 목표를 위하여 여러분의 의지를 결단하는 게 혼적인 기능이에요 이것이 잘못되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미혹되는 거예요 거짓말 사기꾼에게 속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이 잘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신 뜻과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들게 돼요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정력적으로 기복적인 신앙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의 혼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혼의 가르침을 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 혼을 통하여 인지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혼이 잘되는 삶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삶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가 잘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사역하는 이 전인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건강에 대한 정의는 바로 몸과 몸이 쾌적하고 정신 마음이 쾌적하고 또 사회적으로 우리 환경이 쾌적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쾌적한 것을 건강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아니 요함 3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과 그 같다 이겁니다 그러나 국제보건교회에서 말한 건강에 대한 정의는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혼이 잘됨과 같이 왜 영이 빠졌냐 영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영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혼이 내 자아가 내 고집 내 철학 내 인지능력 내가 배운 지식이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혼이 잘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딸의 순종하고 말씀대로 결단하고 따르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 바로 혼이 잘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잘 받들어서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삶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받고 바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고 온 재산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자의 삶이라 투자하는 자의 삶이라 이것이 바로 영원히 잘된 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정하여 행암이 있는 삶이라 행암이 있는 삶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아니 좀 이상한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행암으로 구원 받는다는 말인 거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발견하고 귀를 발견하고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 성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암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암을 받는 삶이 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마차가 말을 끕니까 말이 마차를 끕니까 말이 마차를 끕니다 여러분 행암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은 마치 마차가 말을 끄는 거나 마찬가지 불가능한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마치 말이 마차를 끄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행암은 따라오게끔 돼있다 이거예요 따라오게끔 그래서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행암이 따르게 돼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 천국을 바라보는 자 천국을 위하여 소망을 두는 자는 바로 믿음을 통하여 사는 삶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기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유다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원망하는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어찌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잠잠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항변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박국 선지자를 위로하면서 어떠한 심판과 환란에 대해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언급하셨다 너희에게 인노가 필요함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함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인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소망을 낳다 여러분 연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모든 믿는 자는 연단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가지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는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 소망은 바로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 이겁니다 사랑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천성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삶 과연 전 일생을 투자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천국에 그 살아가는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기를 결단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을 발견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통해서 어떠한 선한 행시를 통해서 갈 수가 있는 것도 아니요 돈을 많이 투자해서 갈 수가 있는 길이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쌓아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 찬성 어린이 찬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는 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가는 길을 발견한 후에 우리는 기뻐하며 우리의 전체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인생의 오징어 게임에서 그 채팍기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천국에 보아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다 담겨져 있느니라 저는 이 삶을 위해서 결단했습니다 제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기로 1982년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갖고 지금까지 가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천성을 향하는 그 길 여러분 그것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아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두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시간이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길이요 그것이 비록 연단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 될지라도 찬양하며 기뻐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만이 바로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이 천국에 투자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